Holland & McKinsey я 왔어요. خ fault 야, 너 분홍색이야x2 아아악!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내가 웃는 사람 본다 이렇게 야 와 오빠 뜨겁다 이거 와 라면 왔다 이거 야 호박 고기 주면 맛있다 이야 이야 아을바이 방발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죠 1등티빼고 다 오, 괜찮은데? 1등 팀 빼고 다? 선수아, 어떻게 정할까요? 어떤 식으로 정할까요? 이거는 점수 배틀이고요 한 곡 풀러 부르셔야 합니다 노래방의 명곡 응급실을 하던가 신나는 노래 뭐 없나? 제가 먼저 하고 싶은 팀 있으세요? 일단 노래를 다 정하셨어요? 네, 노래를 못 정하셨습니다 저희는 신나는 곡이라서 그냥 신나는 곡 다 하면 뭐 야, 근데 저번부터 100점 나오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야, 응급실은 형, 형 응급실 부르다가 그게 진짜 가요, 거기 야, 노래방 그거 부르면 안 돼, 금지곡이야 노래방은 No.1 자, 자, 팀 바꾸기 할래요? 팀 바꾸기 할까? 원하는 노래가 지금 다 달라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셋이 약간 맞고 약간 우리 둘이 이렇게 딱 맞고 이러거든요 아니야, 팀은 그대로 가야 돼 팀은 그대로 가요? 팀은 그대로 가야지 메리트가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난 여행을 떠나요가 그나마 제일 잘 알아요 그래, 여행을 떠나면 가자 일단 모자 합시다 여행을 떠나요 매아니 아, 맞아 strum이 좋아 마 zero 락쿠오! 푸른 언덕에 배달을 맺고 황금 빛 소리에 축제를 얻은 광활을 가겠어 태국을 가겠어 망설이 줄어든 빛나침내 도시했어요 수많은 사랑 빛이 참석을 벗어나봐요 나의 속에 그녀를 배달의 속에 흐르는 곳이야 그것으로 노래는 전하여 크롬 그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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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보면서 놀아보세요 나란 이 소리가 들려오른 계곡 속에 너란을 못 찾아라 그곳에 넌 여행을 전하여라 내 나란 이 소리가 들려오른 계곡 속에 흘린 힘을 찾아 그곳에 넌 여행을 전하여라 그곳에 넌 여행을 전하여라 아 83점 83점 아 잘하겠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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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자 우리 먼저 할까요 자 여러분 요즘 또 벚꽃이 슬슬 피어오르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송이 나왔을 때쯤에는 벚꽃이 이제 약간 엔딩이 될 실정 그래서 벚꽃 엔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윤기 얼굴 한 번 주목해주세요 이 걱정이 가져가고 아는 놀이가 없답니다 우리 형님께서 아는 놀이가 없답니다 둘이 넌 없다며 나는 위에서 아 빨리 좀 골라봐 나 노래방을 진짜 몰라서 수없이 허긋난데도 기다릴게요 저도 몰래요 나 노래 아는 걸 아는 거 별로 없어 노래방을 별로 안 다녀서 여러분 다같이 이렇게 Who's your hand in the air? Who's your hand in the air? 렛츠고! 지가 안 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한 번 기회 주세요. 아, 그래. 요리했으니까 한 번 봐주세요. 아, 오케이. 자, 파리 차트에. 야, 타임 맞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이거? 바로 나요. 띵그데요, 이제. 자, 와그네 이러지 맙시다. 바로 나요. 띵그데요, 이제. 띵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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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광고리나게 되면 광고시 있는데요, 진짜. 광고시. 아, 내가 불러요, 저녁. 아, 내가 불러요, 저녁. 오늘 우리 같이 열려요 우리 별이 밤에 들려는 자전 노래 어떨까요 존경 이 노래는 그 눈 날리는 벚꽃 밑에 그냥 퍼진 어린이들 춤이 걸어요 오우 예 잠시만!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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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Let's go! 바람 불며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 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현인들 이만큼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흔나드는 벚꽃 밑에만큼요 좋아요 해외 그렇게 잘 되세요 그대여 네 모습을 객나는 벚꽃 밑에 그대여 위에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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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 걸어요 온 게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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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차분한 노래 이렇게 신나게 춰 자 그럼 파수! 파수 주세요! 파수! 에브리바디! 파! 파! 우와! 나는 가수인데 노래방이 제일 무섭다 아니 처음에 못 맞춰야 컸소 야 이건 우리가 청소해야 될 것 같아 야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네 이거? 무슨 노래를 잘 모르는데 아니 잘못 쳤? 83점 83점 잘못하면 저희가 1등 하겠는데요? 뭐야 오빠 뭐예요? 우리 버즈 형님의 아 이거 부르네 오케이 이게 시사제예요 뭐야 이건? 오케이 이게 시사제예요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자 어쩔 수 없잖아 결정했어요 뭔데? 자연생 척 뭔데? 자연생 척 다 Speed 빨리 트레이들 가을 좋아 저 푸른 바те 끝까지 두 발에 날리면 소금 Dayton이 떠있고 낙타만대 낙타만대 가는 길 무수한 사람 힘이 되어 열어줄 거야 달콤해 보니깐 손에 글빛한 You are Melody 어림하자 You are Melody 자산 더 나네 Right away 너만 사자 We are together 다른 사람보다 더 우주워하게 될 거야 전부 한자리만 걸어가지고 이젠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흘러누칠 때 가면 좋아요 봄을 가리고 올해의 꿈을 얻을 것들이고 런킹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바로 위에 너머저저 We a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더 우주워하게 될 거야 For my life For my life 천천히 우릴 통해 쉬지 않은 노래 알게 될 거야 다음 뭐야? 댄스 스타일! 댄스 스타일! 댄스 스타일! 댄스 스타일! Let's go! 댄스 스타일!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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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는 사람보다 더 우주워하게 될 것 같아 야,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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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한 눈이 천국에 지진 어느 노를 알게 된 거야 만약에 점수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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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쯤점! 유심쯤점! 왜 우리가 점수야? 야, 1등 빼야, 1등 빼고 다 점수야. 야, 경고아 슈퍼맨 가자. 지금 넌 날아에서 한번 쉬었다 가자.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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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빨리! 야! 가자! 넌 날아! 지구를 붙여가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버즈 위하까지 이쁘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오늘도 달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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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랑 집을 위하여 주먹해 너는 어디 그 유빵빵 난 슈퍼맨 지구이 내 친구 난 슈퍼맨 어찌구나 잘생겼어 생겨낸 자리스마스마 이즈가 참가가 날끼리 지구이 나 그 유빵빵 난 슈퍼맨 지구이 내 친구 난 슈퍼맨 지구비 잘생겼어 아버지야 너희도 왜 나에게 배우 האmart 1, 2, 3, 4 사과의 고기 사과의 고기 작품 대출의 호흡과 교회의 사연 바람으로 출범해 출범해 아들어 아, 불치지 않아 화이트야 자, 다시 뭐 좀 들어갈까요? 그 정리는 저희도 하도록 하고 와아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고 헐 대박 옷을 따뜻하게 입고 편지를 안 쓰신 분들은 아 편지 써 편지 편지 안 써는 누구야? 편지 써 나 세 명 안 썼어 아 노래방 진짜 재밌게 하네? 일단 써봐야겠다 뭔가 시 시로 되게 뚫을 때 보통 끝말을 어떤 식으로 할까? 아 그래 아 그랬구나 나였으면 잡은 잡았었는데 귀가 남았었는데 귀가 남았었는데 그날 사랑 그날 사랑 나를 별밭네 시키기 그날 사랑 그날 사랑 그날 사랑 그날 사랑 그날 사랑 그날 사랑 자 여러분 막 하면 또 캠프파이어 아니겠지? 아 그렇죠 저희 클라스가 커진 만큼 캠프파이어도 클라스가 커졌네요 아 그럼 큰 건가요? 크지 않아요? 이런 캠프파이어 아니겠지? 아 이거 처음인데? 나 초등학생 때 진짜 이만한 캠프파이어 그렇죠 보통 이제 수련회나 수련회 하면 거의 뭐 원동만 한 걸로 하지 않나? 엄청 크게 하죠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하자네 아 나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타들어가 지민아? 지금 마음에 재만 남았니? 여기 편지 넣고 싶어요 이렇게 지민아 짐도 늦지 않았어 던져 지민아 사실 굉장히 사실 되게 부끄러운 그렇죠 부끄러우면서도 그래도 멤버들에게 뭐 진심을 전하는 그럼 우리가 시를 또 떴죠 각자 사실 저희는 이제 형들의 시가 사실 궁금해요 동생들 입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 매도 먼저 하는 게 하나 형들의 시를 그럼 지민이는 거 먼저 보자 가위바위보로 하자 가위바위보로 하자 안 그러면 가위보 해야지 안 그러면 저랑 진이 형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쪽 팀이 낙래 쪽부터 하던데 어 그렇죠 그렇죠 나의 순대로 하는데 나의 순대로 하는데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먼저 하자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나는 중간이잖아 그렇지 너 어차피 중간이야 이기면 먼저 이긴 사람 먼저 진이 형이 먼저 이기면 진이 형이 먼저 이기면 진이 형이 먼저 이기면 진이 형이 먼저 안 하기 가위바위보 와 그러면 왜 나부터 까게 될 줄 몰랐다 시위를 낭독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어우 야 진짜 야 어우 야 진짜 야 어우 야 소름 돋아 부끄럽습니다 왜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들어줘 뭐 일어서서 낭독하실래요?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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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일어서서요 다리 훈들거려서 남았을 거 같아요 감독님이 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와 서서하는 게 더 부담스럽겠다 앉아서 하는 겁니다 나 미칠 거 같아 아 혹시 전 저기 올라가서 해줄 거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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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국아 마지막이라 더 부담스러워 어우 야 진짜 읽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읽으세요 제목 황금 황금? 황금? 전 전국 황금? 황금 황금이 뭐야 황금 어머니의 태멍으로 황금 비가 내려 그 빗방울 닫는 곳마다 황금으로 뒤박기였어 하하 , 뭐야 생각보다ows 털링 Esta LVM 좋은데? Okay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같은 시기를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서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다고 명필이네 너무 잘 썼는데? 명필이다 명필 이 소중한 빛들을 읽고 싶지 않소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잘 썼다 잘 썼다 정국이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뭔가 이 시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시적 감각이 있네 다음 누구야? 다음 단 저희죠 아 기대된다 대화 하기 전에 시에서만큼은 형이라 부르면 좀 그럴까봐 석진이 약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이해를 전 쿨합니다 오케이 나도 괜찮아요 나도 쿨 제목 그 무시라꼬 김태형 오케이 그 무시라꼬 석진아 무대하다 안무 한 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그 무시라꼬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샤으샤 남준아 손 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그 무시라꼬 너의 손 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콩닥콩닥 윤기야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어하는데 걱정말거라 그 무시라꼬 그 무시라꼬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오! 전도 4굴리야? 왜 얘만 좋아해. 호석아,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춤을 쉴 학교. 천녀 1실,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아웃. 뿌잉뿌잉. 뿌잉뿌잉. 지민아.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 번 실수한 거야. 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그무시라꼬 그무시라꼬 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인 거에 변함없어 으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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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예 형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려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그무시라꼬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오구 오구 ㅋㅋㅋㅋㅋㅋ 아! 형이 잘 쓴다 잘 쓴다 야 가장 시... 같은 시였네 이럴수록 마청해 시가 더 기대됩니다 아 야 야 지금 천열일실 나오고 황금빛 나왔거든요 다음 지민이 사람들이 앞에서 너무 자라니까 더 부담스럽다 지민이 옷도 지금 딱 뭔가 시 발표회처럼 입었어 낭독해 왔어 지금 아니 그 운문대 아니야 운문대 슈아는 그냥 안에 있는 거 입고 놨습니다 야 이 왜 갑자기 부담 되냐? 저의 제목은 왜왜왜왜? 아무도 안 했어 우리 아무도 안 했어 함께라는 건 좋아 좋아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실수했나 제가 왜 저러나 생각하게 하는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없으면 허전하더라 내가 즐거울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참 고마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다 사소함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난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진짜요? 와 형, 귀여워요 가장 뭔가 가장 와닿는데? 이해가 탁탁탁 되고 진심이 전해집니다 지금 남준이 형이죠? 남준이 형이야 나는 저는 진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기억한다 기억한다 태형이의 관상머리 정국이의 사슴 눈망울과 돌청 스키니 바지 호석이의 회색 패딩 윤기 형의 파란색 트리닝 바지 석진이 형의 아재 개그 안 하던 시절 지민이의 두툼했던 몸몸몸매 기억한다 우리의 한강 우리의 자전거 우리의 ZOOVNEC 우리의 ZOOTチノ 반바지 우리의 쇼케이스 우리의 소불고기 우리의 대기실 의자 그리고 우리의 피땀 눈물 그 모든 기억은 내 머릿속 서랍장 가장 깊은 구석에 그 모든 기억은 한글자음 기억처럼 소중한 내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억을 기억합니다 와아 야 이게 진짜 야 이런 어떡하냐거든? 야 진짜 야 기억을 기억한대 야 야 이거는 그냥 노래로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 나와 기억을 기억한다 야 이름 내가 어떻게 되냐 남편아 처음 놓았어요 어 야 부담 자체다 야 재형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정말 센스 있게 썼어요 허비야 갑자기 우리은 한다 읽어주세요 제목 씨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윤기 씨 지민 씨 태형 씨 정국 씨 그리고 호석 씨 이 시들은 어느덧 예쁜 꽃이 되었네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추억의 향기가 되었네 우리 남준 씨 아 장미꽃처럼 난리 땐 벗고처럼 질 땐 나빨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안다운 그 순간처럼 함께했어 시아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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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돌이표 부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남순씨 남순씨 그 시들이 꼬치되었어요 정가요 슈가씨 갑니다 조명 꺼졌어 조명 꺼졌어 저는 갑니다 저의 제목은 다행이다 입니다 다행이다 벌써 데뷔한지 5년 그저 꿈 많던 소년들 아무것도 없던 우린 이제 많은 걸 가졌다 꿈만 꾸던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 삶은 선택과 후회의 반복 나 또한 두렵고 우리 또한 두렵다 높은 창공을 꿈꿨지만 여기는 높고 추우며 숨이 가쁘기도 많은 빛이 우리를 쬐수록 그림자도 많아지는 것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좋아 그림자도 많아지는 법 멋있다 다들 멋있어 그래 내가 고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제 화룡점점 엔진이네요 엔진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이 여기서 나오네 사실 이 시를 듣기 위해서 앞에는 거의 뭐 에피타이저 같은 에피타이저 하이라이트 그쵸 난 이렇게 못 썼는데 이거 참 이 사람들 빨리 지금 빨리 새로 빨리 써내요 지금 저는 지금 눈물 쏟을 준비가 되겠습니다 형 그거 보면서 그냥 형이 새로 만드세요 제목 달려라 방탄 무서워 나 형 다워서 너무 쉴 틈 없이 달렸구나 달려라 방탄도 방탄소년단도 세상의 모든 것은 지치기 마련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게 빌고 싶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었지만 나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이란 걸 느낀다 그동안 가족을 이루어 항상 행복하고 힘을 모아 무엇이든 이뤘지만 자연을 거스를 순 없다 슬슬 나이를 먹어가는 나를 보며 우리의 춤을 되돌아본다 아 너무 힘들다 희념이지 않아 이거는 아니 앞에 감동해 성득쌤 춤이 너무 힘든 게 많습니다 저는 쌤을 믿고 있습니다 남준아 우리 모두 파이팅 아니 앞에 되게 감동스럽다가 갑자기 춤이 힘든다고 지금 회사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많이 졸렸나봐요 갑자기 쓰기 싫었죠 아니 내가 내가 진지하게 쓰고 있었어 중간까지 자연을 거스를 수 없나 보다 어떤 어떤 멋진 말이 나오길래 자연을 거스른 뭐지? 진지하게 슬프게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옆에서 자꾸 이건 예능이라고 웃기게 써야 된다는 거야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능이라고 하시긴 했어 형 자연에 왔어요 정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이었어 동물이었어요 진짜로? 야 이렇게 일곱 명의 시가 끝이 났습니다 야 저는 진짜 잘 쓴다 멤버들이 와 다들 글을 너무 잘 쓴다 나 이거 간단하게 왜 왜 그 시 썼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나? 저한테 딱 직관되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게 황금이었어요 황금 막내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던 거 형 씨는요? 우리가 가끔 힘들 때 제가 유일하게나마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금의시락고 라는 그런 말투 게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또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되게 위로 됐던 거 같아요 금의시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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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얘기 되게 궁금한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젠간 저희도 지쳐서 이렇게 끝이 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니길 기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오 멋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는 그렇죠 형 씨 저는 저는 우리 멤버들을 꽃으로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어 유의를 좀 써서 시아랑해 시아랑해 우리 멤버들 사랑해 시아랑해 네 저 같은 경우는 아 함께라는 건 참 힘들지만 이렇게 고마운 사람 어느새 고마운 사람들이 되었구나를 적어보고 싶어서 오래 걸렸던 거 같아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슈가 씨 저는 요즘 되게 글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보합해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삽니다 다 느껴졌었어요 우리 일곱 명이라서 다행이다 마지막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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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기억한다 다들 기억하세요 다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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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뭐 현재는 현재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되게 옛날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걸 약간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절에 우리가 뭐 그 시절에 우리는 진짜 그 지땡땡땡 그 부인에게 이제 제일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라 이러니까 그 기억이 이제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좋네요 좋네요 멤버들이 하나하나 참 생각이 깊네요 생각이 깊고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이제 편지 넣을까요? 아름다운 과거 아름다운 과거 여기 그대로 넣으면 되겠다 리더형이 한번 해 주시죠 사실 달려라 방탄은 되게 쩔었대. V LIVE라는 게 쩔었대 처음 생겼어요. 마이니즈 후속곡 2015년 6월. 근데 이제 벌써 3년. V LIVE이 3년이 됐고 어쨌든 저희도 달려라 방탄을 통해서 아나도 번지점프도 해봐. 놀이동산도 가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놀이동산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정말 이름처럼 저희가 달려라 방탄 덕분에 이렇게 많이 달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럼요. 캠프파이어 아까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수련회 끝나고 가면 또 MT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저희 캠프파이어는 다음에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날들이 저한테 앞으로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와 앞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달려라 방탄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달려가면서 저희의 달려라 방탄을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라 방탄은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됩니다. 시즌 3까지.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 시즌 3.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 함께라는 거. 맞다. 씨. 우리 방탄 씨들. 기대 기대. 어떻게 해. 뭐야. 갑자기 소원 잡어? 방탄 하면서 소원 올리겠다. 하면서 여기 점프해서 여기 들어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점프해서 시즌 3 시작할 때 딱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딱. 잘 기억해야 되니까 아이디로 가자. 이거 어느. 아니야. 이 자리가 유비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유비가 있어. 달려라. 황탄하면서 뛰자. 황탄하면서. 이렇게 달려라 방탄 시즌 2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달려라 방탄은 시즌 3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달려라. 황탄. 와우. 야 이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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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탄.